여러분들 밀지 마십시오.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철도는 안전입니다. 아시죠? 철도는 절대 안전입니다. 이제 안전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요. 자, 핸드마크 갖고 오겠습니다. 자, 핸드마크 잠시만요. 네, 핸드마크 선거 오는대로 저희가 오전 9시부터 날았어요. 정말 힘들게 날았습니다. 안 떨어지고 정말 덧붙여서 고맙어요. 여기 마지막입니다. 자, 여기 촬영 마지막이고요. 마지막 고연 행사 하기 전에 마지막입니다. 고연 행사 마지막입니다. 자, 제가 멘트 하겠습니다. 자, 제가 멘트 하겠습니다. 한국 철도의 영원한 기준 절차 여러분들, 자, 안녕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 철도의 영원한 기준 절차 안녕! 불편! ком elemental 10조가 활성! 3, 2, 3, 1! 자, 무 entit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철도의 영원한 특급 절차 교동형 대마을 정규열차 운행 경력 시렴의 фин화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JennOLeng은ATION